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과학 주제, 영상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주의 신비 블랙홀에 빠져들다입니다. 그 영상은 우주의 크고 작은 것들, 그 중에서도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블랙홀의 작동 원리와 그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우주의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신기한 동물들 캥거루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추천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캥거루의 특이한 생활습관과 생리적 특성을 다루고 있어요. 캥거루의 점프력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,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생명의 기원 DNA의 비밀이라는 영상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DNA의 구성과 기능, 그리고 생명체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. DNA가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사람과 기계의 융합 인공지능과의 동거라는 영상을 추천해드릴게요. 이 영상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구의 생태계 환경보호와의 만남입니다. 이 영상은 환경문제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우리가 환경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, 또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과학주제 영상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.